내 수다 감당하라고 또 태양의 오해를 사랑해주신 팬분들도 송혜교씨가 메론 먹는 모습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아까 저희 단체로 코멘터리 했을 때 거기는 잘 들어보시면 송준기씨가 꾸르륵거리는 게 들릴 거예요 메론을 인서트로 하나만 잡아주세요 타이트하게 드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다음은 블루베리? 아니요 버려주실래요 저렇게 로맨틱한 씬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메론이나 먹고 있네요 1년 전이지 않나요? 그렇죠 아우 엄청 탔네요 일단